연습생 때 1화 말해주세요. 연습생 때요? 아 1화 있어요. 제가 오늘도 인터뷰 때 말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생일날 연습실에서 갑자기 아이린 언니랑 슬기 언니가 그때 있었고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 엑소 선배님들도 계셨어요. 아마 연습생이었어요. 다 그때 연습생이었고 이제 제 생일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불 꺼진 연습실에 들어가서 손들고 무릎 꿇고 있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어린 마음에 울었었던 것 같아요. 울고 막 이렇게 앉아있는데 손을 이렇게 들고 앉아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서프라이즈 파티였던 거예요. 이제 막 연습실에서 곳곳에서 막 숨어서 불 꺼진 연습실에서 갑자기 퉁퉁퉁 이렇게 한 명씩 튀어나와서 케이크를 들고 생일 축하한다고 노래를 불러줬던 기억이 나네요. 그때도 멤버들이 있었고 엑소 선배님들도 있었고 재밌었죠. 연습생 때 초등학교 때였어요. 엄청 울었어요. 뭔가 그 생일 축하 받는데도 생일 축하 받는데 기쁘게 받았지만 뒤에는 약간 꺼림직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어요. 기억나네. 몇 년 전이냐 그때가 벌써 좋은 기억이에요. 좋은 기억이니까 말아줘. 엄청 기억에 남아요. 그 생일이.